웰컴센터 closes 진짜? 어? 왜 그러냐? 레스트로도 closes 뭐해? 어차피 오렌지수도 못 먹었다 야 오늘 일찍닿나 봐 사람 먹고 하는거야 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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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비치가 바로 앞이래 예 깨알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피어파크 0.7마비가 안 나오는데 커리버 타겟 있고 그런 거 차가 많나 본데 포털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겠다 피어파크 들어갈까? 여기로 들어가면 피어파크 지금 들어가기 힘드니까 저기서 뭐 먹고 나중에 천천히 여기 낫겠어 사람 많다 완전 축제 분위기네 저 식당에 사람 많은 거 봐 어마이갓 그치 사람 많네 여기 다 모였을 거야 여기가 제일 번호하는 동네잖아 여기 다 모인가요 무섭더라 무섭 그니까 누가 먼저 갈지 모르니까 여기 파킹 여기 안에도 멀찌감쳐야 되겠다 여기로 모인가요 도심에 굉장히 사람치앴다 인산들이 다 여기로 몰렸나봐 여기 너무 사람이 많은데 여기 그냥 패스 해가지고 큰 길로 돌아갖고 저쪽 월마트에 있는 저 그쪽 동네로 가자 너무 사람이 많다 식당에 들어가봤자 거기 나요 무섭더라 무서워 여기 밖에는 여기 안에도 멀찌감치 해야 되겠다 월마트에 있는 저 그쪽 동네로 가자 여기 있으십시오? 너무 사람이 많다 식당에 들어가봤자 밥 먹자 한 거 없을 것 같아 노웨이 구경 한번 해야지 얼마나 많은지 들어가봐야 알지 미쳤다 아휴 내가 가야되는거 아냐 진짜 지겹다 포월드로 가야되는거 아냐 어? 직진이에요 아휴 아휴 투명해졌는데 얼굴이 완전 추해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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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조금 안되겠다 그치? 아휴 좀 만장 기다리려고 하는 애들은 하나씩 봐줘야지 신호등에서 라이터인가 봐 색깔이 아주 틀리네 거기 있잖아 제이크 더 비치인가 뭐 제이크 서운 더 비치인가 뭐 그런 데 있지 그 근처에 지금 거기가 난리가 났나 봐요 여기 지금 몰이랑 깜깜하니까 이제 바다를 안 보이고 shut이나钱 등록аств był 또 보면 waar이거 먼저 했잖아 kel v 뭐하는거야? 쟤들 하는게 하네 이거 비디오야? 새우 사이즈가 막 새우 사이즈가 엄청 크네 새우 사이즈를 몰라하면 이걸 막 새우 사이즈가 많네 해봐 뭔가 많으신가요? 눈치채는 거 봐 눈치채는 거 봐 눈치채는 거 보다 네 개 좀 더 비싼거야 일굴 더 비싼 까해주잖아 내가 까주는 거야 어떻게? 내가 처음 먹어도 못해 내가 처음 먹어도 못해 미안해 내가 처음 먹어도 못해 너무 맛있어 가장 큰 새우는 2년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우리의 로열의 레드 우리의 로열의 레드 우리의 로열의 레드 아, 정말 추천해요. 정말 추천해요. 정말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야, 우리 가게의 큰 브랜드가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와, 이렇게 맛있으면 정말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한 마디 더, 한 마디 더, 한 마디 더. 음, 맛있다. 아, 이게 무슨 피곤하다고. 피곤하겠다. 피곤하겠다. 사는 게 알 것 같아, 일단. 새벽에 어색을 깨서, 밤을 가서 피곤하겠다. 피곤하겠어요? 몇 시간 운전했지? 피곤하겠군요, 아니라. 일 헐레볼 때 끝나고 지가 흔히 쓰러져가지고. 원래는 오늘 다 준비하고 내일 아침에 떠나는 게 5강이지, 보통 떠나는 거거든. 오늘 또 피곤하겠다고. 음. 아니, 진짜 졸려. 씻고 있었구나, 근데. 아니, 그냥 켜는 줄 알았어. 돌아가는 게, 그냥. 이건 냉겨도 돼요. 프라이딩,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상해, 잘. 소세지. 완전히 냄새가 자기가 좋아하는 소세지일 것 같아. 일단 더 맛있는 새우부터 먹고. 아, 와. 와. 고생한... 아니, 고생한 보람이 딱. 맛있는 거 먹으니까. 제일 좋지, 여기가? 제일 좋지, 여기가? 너무 맛있어. 가장 맛있다. 설탕. 아라. 하늘게, 하늘게, 하늘이. 아유 미국놈들 이거 분명히 영국인들이 발음하면 바칼디 바칼디 그리고 한국사람이 처음 보면 모지또 그러겠지 모지또 감자도 맛있네 대박이야 내가 좋아하는 소리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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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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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여기서 펴가지고 집어넣어야 돼 고소해 고소해 되게 세네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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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안되겠다 이거지. 아휴 환장하겠네 진짜. 한번 꺼봐봐봐. 태연아. 응? 이거 보면 잠깐 봐. 여기 한번 저기 뒤꺼져 있는거 준비해봐. 자, 여기 만져봐 드릴게요. 여기가 뭐였고요? 전화기 좋은 점이 그거 아니겠어? 여기가 홍보. 응. 이번에는 또 뭐를 찾으시는가요? 저까랑. 컵라면에 물만 갖고 가고 라면을 두고 가더니 이제는. 이 사찜이다 야. 자기야. 이 사찜이야 이 사찜. 야 시원하다 그래도. 야 시원하다 그래도. 야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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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